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는 무려 천만대를 만드는 XX이었습니다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2020 상반기 자동차 생산국 순위 핫! 10! 어떤 나라가 1위를 차지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10위 태국 60만 6,132대 9위 브라질 72만 9,263대 8위 스페인 93만 981대 7위 인도 117만 1,341대 6위 멕시코 124만 6,576대 5위 독일 151만 3,053대 4위 한국 162만 7,643대 3위 일본 309만 7,292대 2위 미국 348만 8,203대 1위 중국 1,800만 7,798대 순위를 쭉 보는데 한국이 상위에 올라가 있어서 좀 자랑스럽네요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세계적으로 알아주니까 순위가 다음에는 더 높았으면 하네요 지금까지 2020 상반기 자동차 생산국 순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순위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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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confused